안녕하세요 이소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세상 살아가다다 보면 사랑을 깨닫고 지도하니 그리한 모습만 벗고 사랑 노래하니 사랑해 온 효과는 나 사랑을 깨닫고 인생 돌아가니 신원을 깨닫고 지도하니 세월을 깨닫고 지도하니 사랑을 깨닫고 지도하니 여야 오늘까지 좋은 나라 사랑을 깨닫고 지도하니 사랑을 깨닫고 지도하니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깨닫고 지도하니 사랑을 깨닫고 지도하니 식당은 이 사랑을 깨닫고 지도하니 아멘 아멘 마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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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